잘했어 잘했어 걷어놔 이쪽 발 걷어놔 여기 있잖아 여기 있잖아 바로 테디션 이것도 좋아 내가 이렇게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데 이게 아니고 이 느낌이 아니고 이 느낌이 아니고 얘가 돌면서 몸이 돌면서 팔을 따라 놓을거야 할 때도 내가 이게 아니고 몸으로 같이 몸으로 지금 딱 굳으면 할거야 그냥 굳지 할 수 있을 것 같아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아 일대가 있어 굳지마 몸이 자연스럽게 예로운지기 예로운지기 조금 났어 조금 났어 조금 났어 조금 났어 이쪽으로 더 밀거잖아요 그러면 그때 이게 하나하나 더 들어감도 좋아요 아니면 하나 하나 둘 하나 둘 살짝 굳지 굳지 이런 느낌으로 이런 느낌으로 둘 박자 타고 박자를 타고 미디엄을 타고 하나 둘 그렇지 엇박자 타야지 엇박자 아 박자 네